할렐루야 제가 이 수요회배에서 전도사가 되고 처음 첫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근암성교회 회원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참 아름다워를 불러주셔서 저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찬양으로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근암성교회 모든 회원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또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근암성교회 모든 회원분들께 임하여 주셔서 권사님의 기도처럼 정말로 낙심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경고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저는 사랑부 장애인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매년 수요 예배마다요 이렇게 장애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장애가 저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설교는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니 라는 레윅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애는 장애인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장애인 제사장에게 집내를 하지 못하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국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주제 역시 시각장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국기입니다 출애국기는 창세기 곧 인간의 원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또 출애국기는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출애국기 뒤에 나오는 내 얘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막이라는 굴타리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해주는 그래서 역사와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출애국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출애국을 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출애국기에서도 보금서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둠의 시간 속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늘 그들 중에 거하여 주신다는 그 임만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국기에서 다 있는 본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애국에 손을 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홉 번째 재앙 그 아홉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신학이라는 말씀은요 이야기는요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장애신학은 장애라는 그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시각장애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요 많은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장애라는 개념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져 버린 그런 영적인 단절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역시요 장애에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영적인 장애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될 텐데요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집트에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집트에 괜히 물어봤네요 이집트의 하늘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밝을 것 같습니다 파랗고 밝고 그렇죠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요 그 이집트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풍요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비옥한 땅에서 그들에게 풍요를 약속해 준 그 새파란 강렬한 태양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하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어느 한편에서는요 자유를 빼앗긴 채 달로 진흙을 밟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갓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이스라엘 노예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픈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파란 하늘에 손을 펼쳤을 때에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뒤덮었습니다 바로에게 전처럼 찾아가가지고 이러한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서 하늘에 펼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경고도 없었죠 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이 재앙 앞에 온 애굽 사람들 중에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뒤엎은 흑암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햇불을 켜면 되지 불을 좀 밝히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를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 어둠은 아마도 사막에 일어나는 모래바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또 성경학자들은 히브리 말로 아펠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맨 마지막 세상의 끝날 가운데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이막에 대한 극한의 어두움 그 어두움 초자연적인 재앙이 온 애굽을 뒤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두움은요 세상의 빛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빛을 삼킴바 되어지는 그러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 이 재앙에 있어서 애굽에 닥친 재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닥친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죠? 아홉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죽음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거듭될수록요 그 재앙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은 죽음이고요 그렇다면 아홉 번째 재앙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을까요? 네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그죠?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죽음 직전의 그 고통이 바로 이 아홉 번째 재앙 때 흑암의 역사로 인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가 장애인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신이 인도에서 빈민가에서 경험한 그 많은 고통 중에 지켜본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그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혹시 천연두였습니까? 에이지였습니까? 알치하이머였으니까? 라는 이 질문에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던 제가 경험하였던 가장 큰 괴로움은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은 고독 외로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애국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요 우리가 처음 생각하면 아마 육체적인 고통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두렵고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3일이나 계속되는 이 어두움 앞에서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극심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또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 만나고 있었던 가족과 친구와 그들과 모든 소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의 단절 그 단절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변에 친구가 없다라는 것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극단의 고독과 외로움은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영적인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책인 신앙서적의 그들 애국 종교의 책인 죽음의서라는 책을 보면요 누가 태양의 신을 꺾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태양을 꺾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 흑암의 재앙 앞에요 그들이 믿던 그들의 모든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던 그 태양의 신이 꺾여버렸습니다 그 어둠의 순간 가운데 친구와 가족이나 이웃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그 어둠의 시간에 그 어떠한 존재도 찾아와줘서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괴로움, 고독, 어두움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장애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장애는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장애 또 하나는요 애국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은 나엘강에 아이를 버려야 했던 히브리 노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진흙을 이기며 고통스러운 한숨을 쉬는 그들은 히브리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애써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을 거예요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가면요 사실 이게 참 희한한 법칙이긴 한데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각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은요 영적인 시각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8회, 의정부고등학교로는 고등학교를 18회에 졸업을 했는데요 놀랍게 여기 왔는데 1회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위로를 주셨었는데 이분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60몇 살이셨었는데 그분이 서리에 있는 응급실에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계실 때 병실을 잠깐 방문했는데요 그분과 그분의 딸 한 명 그리고 아내만 그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요 너무 쓸쓸해 보여요 너무 쓸쓸해 보여요 근데 그 선배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임종을 얼마 앞두신 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안 그럴 것 같냐? 그런데요, 그 말이요 참 공감이 되면서 쓸쓸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설교는요 4월 달에 장애인주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여기 같이 그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들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 고통과 외로움이요 장애인들에 대한 외로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께 위로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민생활 힘들지 우리 선배님처럼 모든 가족을 한국에 두고 온 많은 분들은요 그렇죠? 배우자를 잃고 때로는 부모나 자녀를 잃고 애국생활을 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단절된 생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시간 속에 외로움과 고독에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참 모두가 외로운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잘 살아가고 부유해진 것 같지만 우리는 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외로움이 주는 우울과 고독, 분노가 사실은 운둔형 외톨이가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역기적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자살이나 고독사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회는 여전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요 2018년에는 영국에 고독부 장관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고독부 장관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 장관을 임명해서 이 고독과 이 론리니스와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장애인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은요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더 외로움이라는 어려움이 삶에 굉장히 좀 많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없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리가 저에게는 딸아이의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되면 사실은 카톡도 하고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왜 늦게 들어오냐 막 이런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방 안에서 오랜 시간 누군가와 알 수 없는 누군가와 앉아서 계속 중얼거리고 춤추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요 저도 몰아낼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그 어두움의 소리가요 마음에 와서 정말 깊이 찔리는데요 사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저희 가정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의 가정도 그럴 것이지요 애국당에 있던 흑암이 덮었던 날처럼 오늘도 그때와 달라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3절 후반에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아픔을 절망을 모두 날려주는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나라의 아래 살고 있는데요 애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어둠과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가득했을까요? 그들은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여전히 음식을 나누고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여전히 위로했을 거예요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의 정체를 아시겠죠? 이 빛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자 어지 어그러지고 죄악으로 고통받는 그 노예들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자녀를 나의 강에 버리고 슬퍼하는 부모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그날 고통받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내가 그 고통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네 옆에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요 사람들은 도망을 얻고 빛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을 만날 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세상에는요 밝은 빛으로 몰아낼 수 없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오로지 그 어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걸어도 여러분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은희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는 책을 적은 배은희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일화가 이렇습니다 이분은 위탁 부모를 맡아서 깨어진 가정을 이렇게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집이 부유하고 잘 살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한국무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너무 가난해져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이 한스럽고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는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을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이렇게 옆을 봤는데 어깨 하나가 보이더래요 어깨 하나가 그런데 그 어깨가 무엇인지 바로 알겠더래요 아 내 옆에서 이 키 작은 나와 어깨를 마주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걷고 계셨구나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 20대 초반에 그 아가씨가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젊은 나이의 시간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러낼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자체만의 빛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빛을 삼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도요 사랑부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딸 아이를 키우며 이 아픔을 통해 우리 장애인 부서의 친구들을 섬기면서 작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우리 선생님 어쩌면 저렇게 귀하고 정말로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섬겨주시는지 참 그 은혜가 크고요 또 지난번에 찾아와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로성 하나님의 응원가를 멋지게 연주해 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팀원과 단원들도요 참 밝은 예수님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둠을 더 확실하게 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몰아내게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고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함께하는 예배 때요 사실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라는 이 말씀을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예배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빛이 충만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봐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활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들이세요 이 자리가요 사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빛으로 가득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성교팀들 그렇죠? 우리 성교팀들도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어둡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 품 안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어둠이 빛에 의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덮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둠으로 덮여갈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빛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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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